옥독강을 하러 갑니다 귀여워 아 숨이 안서져 아 너무 따지마 좋아하는 걸 어려워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 우리 호시가 와야돼 어디서 갈거야? 여기서 가자 아직 오두방장 썼는데 어? 뭐라고? 오두방장 썰거잖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해 죽겠어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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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보 걸러왔다 내 새끼 안 나와 여기다 여기가 야 숨도 막았어 오 마이 가시 오 마이 가시 오 됐다 아래를 보여줘 내 새끼에요 짜잔 보이지? 칼도 챙겨왔어 짜잔 만반에 수진을 해가지고 왔어 자 아 어떡해 이거 1번이야 1번부터 뜯어볼게 그래 어 의시를 보여 다 가져왔네 나와주라 나와주라 호시야 제발 나와주라 뜬다 어떻게 개설레 천천히 해 천천히 진정해 진정이 안돼 어떻게 진정이 되겠니 너 지금? 색깔이 진짜 아 뽀뽀팀이다 아 뽀뽀팀이 아니네 아 괜찮아 나 일곱샷 사가지고 20장 오니까 거기에 뽀뽀팀 하나 있겠지 야 드립어져 있어? 어 아니아니아니아니 어 맞아맞아 아 그거야? 어 거꾸로 되어있어 어 거꾸로 되어있어 미친 으이이이이이이 이건 cd고 어 봤어 이거 명호다 명호 와 분위기 쩐다 개쩔지 아 명호 명호 개이뻐 네 아 명호야 돌아와 중국에서 그 흥흥 아 이건 그거고 아 이게 짠 물가 뭔데 어 호시야 호카에서 나와야 한다고 호카에서 호카에서 나와야 한다고 아 뭐야 이거 벌로가 써있거든 아 시퍼리면은 호시가 안 입고 싶다 땀 감기 나 소리 너무 들려 야 나까지 땀나 호시야 호카에서 야 야 공룡 호카에서 호카에서 야 나 이거 갖고 싶었어 갈방이었어 기노값 이걸 실제로 보다니 감사합니다 호카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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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한다 이제 이 기운으로 호시야 여기로 나와야 한다 근데 내 갈망 뽀뽀하는 두댕이 포카는 3번이야 아 그래? 앞쪽이 있네? 아 근데 일단은 포카가 준다니까 포카 먼저 하고 안에 구성품을 다시 보자 공격적이야 뒤로 지금 호시를 아 안 돼 뒤집어다 있어 왜 안 돼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와 와 와 와 와 짠 도겸이야 도겸이 개 예뻐 진짜 분위기 미쳤다 진짜 이거 그거고 이거 누구까 도겸이 승관이 승관이 개 예뻐 어떡해 우리 코 머리 밝은 거 아 근데 이게 도모가 늦은 거 보니까 아니야 코신 아닌 거 같아 해볼게 짠 원호랑 명호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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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원호 원호 미모 보세요 미쳤다 둘 다 차이 아니야? 내 차이는 열두명이잖아 아아 맞아 와 명호 개 잘생겼어 와 둘 다 이목구비가 뚜렷돌아 아니 나 이거 이 포커 갖고 싶었거든 원호거 와 개 이쁘다 진짜 와 갖고 싶은 것만 다 나오고 있네 마지막 칼라야 이제 3번만 나오는데 3번 두댕이 후시만 나오면 되거든 없으면 다시 사러 가냐 아니 나 일곱 세트 시켰다니까 아 맞네 일곱 세트 시켰으니까 아직 일곱 번은 기회가 남아있거든 와 어떻게 나 손이 떨려 천천히 해 그러다가 종이 잘린다 3번 와우 어 그거 너 배경하면 아 이거? 어 내 컴퓨터 배경하면 어 여기 있냐? 그대로 하면 돼 그래? 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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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쟨 헉 도겸이? 어 도겸이가 자주 나오는데 도겸이 분위기 짠다 아 paradigm 김ihat 진짜 디노야 디노 개자식師고ser 이게 어떻게 동생이야? 옷받이? 옷받이 이게 어떤 동생이냐고 근데 느낌이 옛날 전거랑 다 다르다고 아니 어떻게 이게 한 앨범에 다 담을 수가 있지? 이 다채로운 모습을 우리 호시만 나오면 돼 아 아닐 것 같아 오 대박 민규 미쳤다 위목부비가 이렇게 생겼다고? 야 얼박샷인데 위목부비 짠 그래 버논이가 안 나오면 속상하지 버논이가 한 명씩 나와줘야지 야 근데 진짜 그래도 이번에 슈아는 안 나왔네 아 그러네 슈아가 안 나왔네 원래 슈아가 맨날 나오는데 슈아랑 버논픽이잖아 야 나 손이 근데 너무 떨린다 어떡하냐 아 어떡해 야 안 겹쳤어 대박 거기 언니가 잘 골라줬네 아니 그 언니가 내가 호시를 골라줬잖아 겁나 웃겨 우리 아이들을 보호를 해야 되거든 내가 보호템도 주머니에 넣었어 짜자잔 와 근데 진짜 대박이야 너무 좋아 어떡하지 아 어떡해 심장아 진정해 진정해 나 진정할 줄 알잖아 와 야 역시 나 백신 맞고 팔이 아파도 와서 살기 잘했네 나 너무 칭찬해 백신 맞은 사람 맞죠?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파 이제 혹시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얘네 구성품을 좀 정리해보자 너무 흥분하게 해가지고 엽서는 도겸이 두 개 나온 거야? 어 그러면 엽서는 나 원보전만 하면 엽서는 두 볼이다 도겸이 두 볼이다 두 볼이 뭐야? 드래곤보 다 모았다고 영어가 새롭지? 나도 새로워 영어가 새롭지? 나도 새로워 만찬을 독자라면서 나 별의 별말을 다 넣은 것 같아 정말 따라가기 어렵다 진짜 크다 피자 한 판 사이즈라잖아 아 근데 일단 보컬팀이야 여기 호식 없다는 거지 근데 여기 미치지 않았네? 누구야? 도겸이에요 도겸이라고요 대박 미쳤지? 도겸 미치지 않았어? 양치를 할 생각으로 해? 양치를 할 생각으로 해? 응 이야 면도를 한다고요 면도를 한다고요 우리 도겸이가 클로스로 해주겠어요? 네 우와 미쳤다 진짜 와 대박이야 세끝 받는 것까지 완벽하군 미모 무엇이야? 우와 배꼽 가려주기 와 진짜 미치겠다 와 그래 아 이거구나 이게 슈아가 옷을 안 입은 슈아 나체 슈아구나 입어더니 맞나? 아니네 여기가 아니네 그래 그래 이게 지금 난리라고 지금 케어팔 사이에서 슈아가 옷을 지금 안 입어서 난리 선생님 아 아 아 아 이것도 포카가 있는 거야? 이거 포카 없지 얘는 벗은 거 포카를 하면 큰일 나 이제 그러면 이제 엘만파 털리는 거야 와 피부 광남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크니까 얼굴이 크게 나와서 좋네 좀 멀리 찍어줄게 전체 샷 나오게 어 오 와 병지컷 어 난 이거 너무 좋은데 잘랐어 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 이 와 쿱스다 대박 미친 쿱스다 아 이거가 그거야? 이게 여기다가 끼고잖아 극락이야 극락 친구야 우와 이렇게 끼는다고 했나? 극락이야 쿱스다 미쳤다 와 개잘생겼어 이건 뭐야? 아 이거 가사집이야 가사집을 왜 이따구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가사집이거든 이걸 접어가지고 무슨 필통처럼 쓰라고 했나봐 아 도대체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어 아 이거 힙합팀이야 응 아 우리 순영이 와 와 아 근데 진짜 돌았다 우와 나 이거 개좋아 진짜 개살스러웠어 느낌있어 기멋있어 기멋있어 최소 처리 최소 처리 최소 처리 원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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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 마음에 불이 지쳤어 진짜 야 이게 오프깡이지 그래 가사 써도 되겠는데 와 번호 언니 미치지 않나 번호는 찍을 때마다 리즈야 진짜 아니 근데 이번에 노래도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아 미친 것 같애 아 민규는 항상 잘생겼지 와 민규야 아 민규야 아 어떡해 승관이 개이뻐 대박 미쳤어 미쳤어 우리집에 가자 승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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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아닌데 아닌데 여긴가 이렇게 보는건가 아 근데 모르겠는데 잘생겼다 어 잘생겼다 어 이농웅드 스타일이야 어 이 바다 그 느낌 이농웅드 스타일이거든 이게 마지막에는 보통 2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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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아졌어 멤버가 여긴 호시가 없는 멤버 같은데 와 돌아와 준아 중국에서 있지 말고 한글로 돌아와 와 준아 미쳤어 아 나 팔 너무 아파 주사 맞은 사람 와 미쳤어 와 와 베레모 누구야 정안이야 진짜 이쁘다 내 갈망포카 중에 채 말고 정안이 베레모랑 그 쿱스 1버점의 주댕이 후드 후드 주댕이거든 응응 그거 갈망이야 갈망 뭐지 어떡해 너무 잘생겼어 시어들 미쳤다 승관이가 진짜 미쳤다 승관이가 진짜 미쳤다니까 승관이가 진짜 잘생긴 것 같아 너무 잘생겼어 이거 사진이 진짜 많이 빠져 어 다 나오는거야 훨씬 더 나와 정말이야 와 나 이거 좋아한다고 너가 보내준 사진이잖아 어 맞아 쿱스 어 이거 봐 웃지도 않았어 이거 레전드야 쿱스 레전드 수아 수아 오 예수님 진짜 이쁘게 생겼다 정안이랑 수아는 투탑이야 아 이게 그거 빨간 버전이구나 너가 만한 어어 베레모모씨 주댕이 나와야 하는 거 아 아 미치지 않았어 아 명호 나 명호가 차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차이 열두 명이라면서요 어 맞아 그 조금 더 차이 아니 명호가 너무 너무 멋있어 욕심쟁이 다 내 거 하고 싶어 마이 허즈밴 앤 마이 보이브레드 민규다 와 아 진짜 잘 쓴 거 진짜 아니 근데 이걸 여기다 꽂는 게 아니라고 다시 찾아봐 집에서 나 오늘 행복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 완벽하다 다행이다